2021학년도 안녕하세요 모델전공 학회장 윤도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느라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실텐데 항상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일로 다른과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응원하고 특히 모델 준비하시는 분들 응원하고 다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2022학년도 수능 화이팅 화이팅 수 헌 헹 야 러 한 모 두 수 르 젤 모 제 요 은 이 이 2021년도 수능생 여러분 모두 건강 챙기시고 수능 화이팅 대박 이번 연도 수능 대박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스크릿 전공 김나은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수능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모든 수험생분들 그동안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보람 찼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자기의 역량을 꼭 펼치시길 바랍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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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능이 코앞이죠 고3 친구들 수시가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능까지 화이팅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 얻어내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하나 둘 셋 수능 화이팅 수능 보는 여러분 화이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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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soils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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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 수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